오늘은 칼국수 창업의 함정 성공 전략과 실패 예방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칼국수 창업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면발도 종류별로 구입할 수 있고 육수 역시 봉지를 뜯어 조합하면 몇 시간 끓인 맛보다 좋게 만들 수 있다고 말들은 합니다. 이러한 접근이 오히려 칼국수 창업의 함정이 되고 실패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남들과 차별화된 창업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칼국수를 먹기 위해 식당을 찾는 손님들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방문합니다. 육수의 맛 식당 분위기 풍부한 양가격 마케팅 등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모여 성공의 씨앗이 됩니다. 따라서 육수와 고명의 맛을 향상시키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며 젊은 층과 중장년층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편안한 인테리어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넉넉한 양으로 인심도 얻고 SNS와 블로그를 통해 지속적으로 식당을 홍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쟁 강력한 경쟁자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단순히 가격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쟁자는 언제든 등장할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맛있고 푸짐한 양을 제공하면서도 적정한 가격으로 손님들에게 편안한 식사 경험을 선사해야 합니다. 미래 대비 칼국수의 전통적인 이미지, 시장이나 분식집에서 제공하는 단순한 플레이팅을 탈피하고 예쁜 플레이팅과 푸짐한 고명으로 데이트 중에도 찾을 수 있게 만들어 보세요. 명동 칼국수 명동 칼국수처럼 만두와 밥을 추가하여 한 번에 다양한 음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냉면 육수로 만든 칼국수와 같이 친근하지만 색다른 메뉴를 선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포지션은 변방에서 관심받는 중심으로 이동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기억에 남는 경험을 제공하고 그들이 재방문하고 싶어하는 식당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남들이 쉽게 따라하지 못하는 포지션을 선점할수록 장기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것을 나만 알고 있다면? 인정받기 위에서는 SNS와 블로그를 통해 꾸준히 알리고 소통하며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모든 식당 자영업자들이 실천하고 있는 만큼 나태함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분식집이나 시장 칼국수로 보이는지 내가 만든 면요리를 체크해보세요. 중심가나 주택가에 맞는 예쁜 플레이팅과 아늑한 인테리어를 통해 미각부는 물론 시각, 청각, 촉각 등 모든 감각을 자극하는 경험을 창출하는 것이 고객의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기왕이면 감동적이고 기억에 남는 경험을 선사해주세요. 비법 레시피 칼국수 창업에서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 중 하나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레시피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객에게 집에서 느끼는 안전함과 포근함을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요소가 됩니다. 단순히 몸에 좋아요. 마케팅보다 고객의 마음에 깊이 자리잡는 스토리텔링이 중요합니다. 계량화 육수와 고명의 맛은 모든 국수집의 핵심 고민거리입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 레시피는 타겟책이 될 수 있으며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직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개량하고 레시피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좁지만 깊게 한 가지 메뉴에 집중하여 전문성을 쌓는 것이 성공의 확률을 높입니다. 전문성이 쌓일수록 고객에게 신뢰를 주고 지속가능한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전문성 기술과 노하우가 쌓일수록 업무는 수월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장인으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초기에는 경쟁자가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적절한 가격을 책정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좋습니다. 이후 실력이 향상되면 그에 맞는 높은 가격을 설정하는 실패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꾸준함 한 가지 분야에 집중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며 나아가 꾸준히 쌓은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설이 빨갔던 손님들의 눈길도 부드럽게 만드는 비법이죠. 칼국수 창업의 성공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객의 욕망을 이해하고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육수와 고명의 맛, 아늑한 인테리어, 풍성한 양 등 고객이 원하고 기대하는 요소를 충족시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또한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은 물론 독창적인 메뉴와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합니다. SNS와 블로그를 통해 고객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관계를 강화하세요. 이처럼 고객의 기대를 초과하는 서비스야말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칼국수집을 찾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